아이고 이거 오늘은 날씨가 제법 더 아이고 날씨나 마나 아방 참 긍할 것 봐 또 미식하사 이거 왜 아방 미식할까 싹탁성 죽어지겠는데 아이고 저 신 저 꼬불량 신지 말랜 긍고라도 저 무뚱이 아방 신 벗어놓은 거 저 구두영 저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영 저 신을 뽑소 미식할러민 그저 각신 존다니만 하는 사람 종종종종 그저 아방조름에 주창된 김은 존다니만 휘딘 해주마는 헌번 두번 굴러민 그걸 더 크게 무산복고 쳐게 아 신경을 쓰지 마라 들이상 내불란 말이야 그 베름에도 살은 답답하고 그거 거름댕김에도 위험하고 아이고 아 보지를 마라 난 불편한 것이란 불편한 것이란 마나 그거 꼬불량 신왕 저 구두도 판찍 큰 거 저거 서문 며느리 저 칠성로에서 메이커로 연 그거 그거 작년 어버이날 이거 아방 선물로 해 온 거는 몇 번씩 진단해도 저 꼬불량 신왕에는 저 뒤법사 저거다 맨날 잡으고 칠성통에서 사신지 어디 동문통에서 사신지 인형이야 봐서 난 메이커 딱 고민할 중에 그 집일 거 아니면 가누은 사절 아니냐는 아니란 누난 아이고 긍어온 그걸 고칩써 참 아방 3살 이거 여든 간다고 그 신 꼬불량 신왕 그걸 고치지 못해 아 난 백세꼬지 갈까나 신경쓰지 마라 나 이래 자꾸 그거 베르몽도 놈도 답답하고 인혁두계 아방도 그거 신출바라 신왕 신흥 댕겨서 아주 젊은 아이들 보냥으로 꼬불량 신흥 찍찍찍찍 끄성 댕기면 그거 아방도 불편임실건디면 그걸 못 고친 게 그걸로 난 난 김도 불편 아니여고 그 음식에 젊은 아이들만 끄성 다니라는 법이 있어 그 폼을 그냥 확 끄성 나가는 거 좀 젊을 때 사 거 쭈리닝 이방 그거 운동화 꼬불량 신흥 가차운데 확 갔다오는 거 그것떤 아니에도 아방 연령된 어른들인 누개가 구두 꼬불량 신흥 아 참가 운동화 꼬불량 신흥 아이고 쫑 쫑 저 아방신 다 물어당 뜯어볼라 기여 너 끈 저 프로듀쿠메 아방신이 뭔 물어당 오늘 난 그자 다 베기 뜯듯 뜯어볼라 뜯어볼라 아이고 무사 아방을 물어볼래는 주 말소금이었더니 말이 점점 이상해 아방을 물어볼래는 여 무사 우리 쫑 긍을 나인 아니구 아방양 이거 참 고칩서 나 이제 아방신들의 원하는 것도 없고 나 아방신들의 참 기대하는 것도 없지만은 저 신 꼬불량 신는 적은 여든꼬지 가지마란 고쳐줍석이 유아방하게 아 백색꼬지 가든 내 불란 말이야 나 인생에 자꾸 첨녀를 경 허질 허전허질 말아 주심 좀 아이고 참 세 살이고 참 여든 간다고 이 아방 원 여든 넘은 하루 방 더 대여도 신 꼬불량 신경 땡기고 그자 술이나 쪽 쪽 먹고 아이고 놈들 보기에 좋구다 아 놈들 사 보던가 말다가 내불내린 나 인생이란 그 어땠이며 싹싹 더운 니 사람 호장돼 싸지 계시니 자꾸 차차차차차차 아 저리 우선 가게 신 신 아이고 나 쫑 부를 건데 어떤게 신 신 불러 점 신이게 쫑 아방신 물어 틀어볼라이 응 기역기역 기역 컴허라 컴허라 아이고 어멍말도 잘 들어 어멍밥조 논한 게 그자 어멍만 할라간다 할라온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쭉 집이 들어가라 그 가심 속에 나만 물어볼라하는 말이 지금 목 다 올라옴쭈 지금 아이고 이놈 미렘사건건 신경을 쓰지 마시임 좀 싹싹 터우디 음악 끝났으다게 아이고